파젤도 맛있지 않았어? 파젤도 넣고 왔어 파젤도 넣고 파젤도 넣고 파젤도 넣고 파젤도 넣고 파젤도 넣고 고기가 너무 많아 앞다리살 생강, 마늘, 파 생강 이게 몇 킬로인지는 모르는데 2킬로는 넘는 것 같아요 흑설탕 그렇게 많이 넣어? 이게 뭐가 많은 양이 있는데 고춧가루 레시피가 아닙니다 대충 하는 겁니다 고추장 비법 辣date 중심 Cait 너무 대충 안재 참기름 고춧가루 고춧가루 과거 고춧가루 고춧가루 굴소스 굴소스 고춧가루 볶은 양파 볶은studaya 볶은 조각 양념을 후추 올리고 볶은 양파 국물 만들기 고추 치킨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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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맛있지 않았어? 바삭바삭 아 뜨거워 아 시드려야지 음 맛있네 파젤을 넣고 왔어요 안 묻히겠다